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저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표보고 설명한게 아니라 제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거냐면 메모리 입니다 개인 메모리 하나 들고 왔는데요 광고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산 것도 아니긴 한데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됐냐 손님이 화이트 메모리 추천해 달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화이트 시스템을 짜고 싶다고 처음에 6400짜리 xmp 메모리 적당히 저렴한거 팀그룹을 골라드렸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판매물이 없죠 품절이더라구요 물건을 못 받았어요 아 그다보니 다른거 대체하려고 봤는데 이거 실버고 이거 실버고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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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화이트 있긴 한데 얘도 품절 살게 마땅치 않더라구요 에이데이테크 쓰자니 네임밸류가 좀 아쉽고 그래서 그냥 처음 보던 메모리 주문을 했습니다 미친 척하고 이걸 주문했는데 xmp 메모리가 뭐 별 다를게 있겠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xmp 메모리 생각하고 주문을 하고 받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저는 여기가 led라 생각했는데 led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 제품 오늘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외형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패키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비교 대상수 온라인 메모리고 밑에 요게 게일 에보 메모리 인데요 에보 부위 박스는 이런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에서 플라스틱 값 두개 꺼내면 됩니다 본품은 플라스틱 값으로 따로 포장이 되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듯이 그리고 저 박스 뒷면에는 제품에 스펙이 적혀있습니다 뭐 클럭이라든지 램타라든지 그리고 이 플라스틱 값에 들어 있는 본품을 꺼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박렬판은 금속 재질이고 제가 led라고 생각했던 양 옆에 동그란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펜처럼 보이는 코일이 보이죠 손으로 돌려도 돌아갑니다 블러우 펜이겠죠 이게 아니 메모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시켜주려고 펜을 두개나 차용해 놓은거죠 그러면 단가가 상당히 증가할텐데요 에어홀은 어디 뚫렸는거죠 하고 디벼봤는데 제품 페이지 보니까 저 아래 부분으로 바람이 새어 나온답니다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펜이면은 분명히 풍절음도 심할텐데요 고소로 돌아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베어링 소음도 있을거구요 스펙을 쏘쏘 그래서 이 제품을 리뷰할겁니다 자 어때요 펜에 달려있는 메모리 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음 꽤 중요하겠죠 샀는데 너무 시끄러우면 안되잖아요 여러분을 대신에 이 소음을 들려 드릴거구요 그리고 안에 어떤 다이를 썼나 중요하겠죠 이게 하이닉스 기반이면 추가오버도 꽤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드릴거구요 그리고 펜이 없는 메모리랑 비교했을때 얼마나 잘 시키냐 그것도 궁금하시죠 그 세가지를 확인해 드릴겁니다 일단 펜이 없는 메모리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올라와이 블레이드 메모리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들고와서 먼저 이렇게 꽂아서 봤어요 이 옆에가 미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죠 LED 나름 이쁘게 나옵니다 이 제품은 TN5로 한 2분 정도 넘게 3분 가까이 갉았을때 이렇게 나옵니다 온도 42도 정도 나오죠 평균 그리고 이 하이닉스 다이 기반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쓸만한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와이 메모리 어떨까요? 아 올라와이 참 게일 메모리 어떨까요? 게일 메모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아 참고로 제가 케이스에 펜을 일부러 정지시켜놨습니다 소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지시켜놓고 보고 있는데 아 영롱합니다 LED 이뻐요 생각대로 화이트 괜찮게 뽑혔네요 근데 펜 소음이 궁금해서 지금 살짝 들려드릴게요 다른 펜이 다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 크게 들리기도 하고 제가 아주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들리기도 할겁니다 근데 분명히 9rpm 특유의 소리는 납니다 얘도 메모리 모드는 하이닉스입니다 거기에다가 온도를 봤는데 아까 똑같은 시간 돌렸는데 올라와이 메모리보다 1,2도 높게 나옵니다 어? 펜 달리는데 이렇다고? 실망입니다 실망이야 사실 그래서 이 제품 추천하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손님한테 아무 생각도 추천했는데 아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갖고 긴 시간 돌려봤습니다 한 7분 정도 돌리니까 결과값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영상이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7분 정도 구동했을 때 올라와이 메모리는 52도 넘게 찍혔습니다 근데 계열메모리는 50도 채 찍지 않더라구요 이게 계열메모리가 그냥 만져봐도 방열판이 좀 얇아요 방열판이 얇다 보니까 초반에 열 받는 속도는 빠르지만 펜이 식혀주다 보니 지속적으로 부하를 받을 때는 그래도 분명히 온도가 좀 더 낮게 찍힙니다 이게 뭐 10분 20분 가면은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대략 7분 10분 까지만 테스트 했어요 10분 테스트 했을 때 계열메모리는 50도를 찍었어요 50도를 찍었는데 거기서 멈추더라구요 50도 51도 정도에서 올라와이 메모리는 55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보고 느낀 것은 아 펜이 그래도 효과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펜 소음이 약간 있다 그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에요 그래서 좋은 메모리 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재미삼아 사볼메모리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케이스에 펜이 돌아간다면은 이 펜 소음은 뭐 정도 묻힐 것이고 그리고 아주 조용한데서나 신경쓸 정도였지 이 펜이 돌아가므로서 충분히 쿨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왜 남자들은 또 움직이고 반짝이는 거에 사주로 못 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은 장난감 삼아 사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오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텐데 아무래도 올라와이 메모리가 기본 실액값이 낮다 보니까 오버 포텐셜 좀 더 있었습니다 얘는 뭐 7000대까지도 해볼만 했어요 게일 메모리는 아쉽게도 6800 정도에서 멈췄는데요 물론 내가 뽑기운이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본 램타가 안하던 놈이 좀 더 램오버 잘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램오버를 추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올라와이 메모리 사셔서 램타를 풀고 오버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둘이 가격은 22만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역시 남자는 움직이는거죠 예 움직이고 반짝이는 개일 메모리 한번 장난감 삼아 보는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하나 업어 올 예정입니다 어때요? 리뷰가 도움이 되신가요? 너무 간단하다고요? 네 그런 영상도 한번은 있어야죠 오늘은 간단하게 메모리 두개 보는 영상으로 마음에 짓겠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은 좀 긴 리뷰입니다 대장급 아니지 산급 공랜팬 4종 비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더 이상 이 딴이 기뿐 4종 비교 한글자막 by 한효정